자 계속해서 2000년 사물모의고사 25번 도표 알겠습니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도표 문제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늘 과학도 그렇고 모든 도표라든지 표 같은 거 파악할 때 가로축 세로축이군 도표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가 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total speakers, native speakers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보예요 작게 글씨가 있다고 해서 대충 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가로축을 보면 숫자가 보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1200, 1600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곱하기 millions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숫자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엔 뭐 눈에 띄게 English, Chinese, Hindi, Spanish, French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의 제목이 뭐다? Th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약간 짙은 색깔은 total speakers 구요 그 다음에 옅은 색은 옅은 색판은 native speakers 총 사용하는 인구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원어민 숫자를 얘기하는데 네 잉글비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total speakers는 number one이죠 그쵸? 하지만 native speakers는 확 떨어집니다 숫자가 그쵸? 그 다음에 Chinese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짙은 색 반은 몇 등이다? 2등이죠 그쵸? 그 다음 옅은 색 반은 몇 등이다? 1등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Chinese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total speakers의 수와 native speakers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힌디 같은 경우에 인도 사람들이 쓰면 어느 정도 힌디 비슷한 추세입니다 얘가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스페니쉬 이렇고 프렌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OK, NOTE 주의해야 될 사항은 total speakers는 native speakers plus non-native speakers다 원어민과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을 합친 거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선생님이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고 표시한 부분은 뭐 곤랑 한 네 군데 정도 있네요 comprue b OK, 그래서 the numbers of number of 하고 a number of 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그쵸? a number of 는 무슨 뜻이 비교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다 오케이 아홉번째 얘기합니다 매니라고요 매니 더 넘버 오브는 그에 비교해서 더 넘버 오브는 무슨 뜻이다 뭐뭐의 갯수 뭐뭐의 숫자란 뜻이다 더 넘버 오브 카즈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 어쨌는데 지인하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줄래 친구한테 어딘지 그러고 그래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위에 문장의 뜻은 도로에 차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은 됐습니까 그래서 더 넘블 오브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어 넘블 오브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텀스 오브에 주목한 이유는 이건 표현입니다 인텀스 오브 할 때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것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텀스 오브 더 넘블 오브 네이티브 스피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텀스 오브 더 넘블 오브 네이티브 스피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녀석이다 원어민 숫자의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인텀스 오브 인텀스 오브가 그래서 무슨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됐습니까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데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뭐 디스 에스펙트를 볼 수도 있고 데프 에스펙트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인디 에스펙트 오브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측면이란 뜻으로 에이에스 피 이씨 티 에스펙트라는 단어도 고등학생이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할 때 인텀스 오브 어떤 측면에서는 인텀스 오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는 내용상 중요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뭐 THAT이 맞습니까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를 THAT으로 축약해 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THAT이 들어있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SMALLER THAN THAT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SPAN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 원어민 숫자를 비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HAT은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를 THAT으로 축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가 너무 기니까 암만 길어봤자를 시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절대로 뭐가 와서는 안 된다 DOES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이게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SPANISH AR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그때는 THAT이 오면 안 돼 지금 이게 뭐를 잡아왔냐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를 잡아왔는 THAT인데 그 녀석이 암만 길어봤자 단수죠 단수 원어민의 숫자잖아요 아까 전에 THE NUMBER OF 복수명사인데 단수 취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요런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 부분들이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표현 잘 보이죠? 저는 안 보이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이게 맞아 아니야 했을 때 대답 좀 해주세요 OK, THE ABOVE GRAPH SHOWS WHAT THE NUMBERS OF TOTA SPICKERS AND NATIVE SPEAKERS 뭐 이건 굵은색 바로 되어 있었죠? 짙은색 바 참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WORLD WIDE IN 나와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언어 사용자와 그리고 원어민 사용자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뭐 의 다섯 가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전세계적으로 2015년도에 해놓고 이제 잉글리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nglish is the most broken language worldwide with 1500 million total speakers 그래서 뭐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된 언어인데 뭐뭐를 가지고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하려니까 전세계적으로 윗이 붙어 있겠죠 어떤 숫자로서 뭐 1500 곱하기 100만의 토탈 사용자를 가지고 유리한 숫자를 가지고서 맞습니까? 지금 이제 얘는 짙은색 바에서 잉글리시가 1등이냐 이걸 이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하면 되는 거고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Chinese is the second on the list with 1100 million total speakers 중국어 2등이다 그 목록에서 1100만 토탈 스피컬 1100 곱하기 100만 토탈 스피컬로서 그래서 짙은색 바에서 중국어가 2등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찬가지 맞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그러나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깔끔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 측면에서는 원어민 숫자의 측면에서는 Chinese is the multiple language worldwide followed by Hindi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그러나 모의 측면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숫자의 측면에서는 중국어가 몇 등이다 전세계 1등이다 옅은 색깔 바에서 중국어가 1등이다 라고 있고 뒤를 이어서 어느 언어가 있다 그래서 옅은 이 followed by Hindi는 옅은색 2등이 인도어다 라고 얘기한 건데 맞나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3번 문장도 맞는 얘기 하는 거네요 followed by Hindi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됐습니까? 인도어가 그 뒤를 이으면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유를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분석의문입니다 면서 인도어가 그 뒤를 따르면서 중국어가 1등이다 원어민의 숫자의 측면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smaller than that of Spanish 그래서 모의문은 영어 원어민의 숫자는 스페인어 원어민의 숫자보다 더 작다 그러면 옅은색 바에서 스페니쉬의 숫자가 옅은색 바에서 스페니쉬의 숫자가 잉글리쉬 숫자보다 더 크다 라는 얘기인거죠? 맞습니까? 옅은색 바에서 옅은색 바에서 옅은색 잉글리쉬의 숫자는 옅은색 스페니쉬의 숫자보다 더 작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입하게 그러니까 뭐야 어디갔어 330하고 375하고 375가 더 작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375가 어떻게 330보다 더 작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통 이제 이거를 변형문제에서는 이거를 뭐 비거로 바꿔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겠지만 도표 문제는 변형문제에 되도록이면 잘 출제는 안되는 편이에요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비거라면 위에 표랑 맞아 들어갑니다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bigger than that of Spanish 이것도 올바르게 표를 파악하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French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among the five in terms of 또 나오죠 in terms of number of native speakers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석하면 프랑스어가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언어다 뭐 중에서 그 다섯 개의 언어 중에서 뭐의 측면에서가 또 나오고 있죠 뭐의 측면에서 원어민 숫자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뭘 봐야 되냐 옅은색에서 프랑스어의 숫자가 옅은색 바의 숫자 중에서 프랑스어가 가장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지 보면 되죠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5번도 79가 뭐 중에서 뭐 375 982 460 330 79 그래서 얘가 제일 적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발표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일치 불일치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것도 계속해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기문 어떤 사람의 일생 몇 살 때 뭐 했고 이런 것들 나와있는 전기문 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사전은 뭐라그러냐 오토바이오그라피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쓴 거 자기가 지 인생을 쓴 건 오토바이오그라피고요 그냥 누군가의 일생을 쓴 건 뭐라 그런다 바이오그라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뭐 she walked as a nurse in San Francisco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겠죠 뭐 이런 게 들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뭐 she suggested that a nurse should take care of passengers during the flight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네요 드디어 이제 야 이 세상에 희고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디어 희고를 볼 수 있는 게 이 문법에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야 이 니들 애들 막 중1 때 맨날 뭐 he goes she goes 이런 애들한테 야 이 세상에 he goes she goes 많이 들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니들 중3 2학기 될 때 드디어 만나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제발 he goes she goes 좀 제발 좀 해라 그랬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다 자 뭐 여기 이제 어휘로써 뭐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든가요 플라이트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나오죠 맞습니까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표현이 나오시고요 알아주시고요 뭐 더 퍼스트 뭐 최초 라 있으니까 더 퍼스트 뭐 female 이런 말들 in America 뭐 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글보면 영어로 빨리빨리 전환되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려면 뭐 어휘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car accident로 hurt 했지만 플라이트 어텐던트로써 계속해서 뭐 컨티뉴 라든지 뭐 keep 이라든지 뭐 continued kept working as a flight attendant even though she had an car accident 사고라는 표현으로 accident 못하는 사실은 incident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만나게 됐어요 accident incident traffic accident traffic incident traffic incident 그 다음에 뭐 고양인 크레스코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란 표현은 뭐 named aft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amed after 뭐 the airport there was there there was there is an airport named after her 뭐 뭐 크레스코 named after her name in 크레스코 쉼표하고 hometown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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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줄 끄은 부분들은 suggested to 보이구요 그 다음에 dead 보이구요 그 다음에 should 해놨구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딱 보면 이제 뜻이 뭐니까 불행하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뭐 이게 글의 종류가 전기니까 그 다음에 forced her to end 뭐 이런 표현 음 음 그러면 미리 할 거는 이것부터 이거는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집중한 이유는 문장의 구조 때문이죠 문장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force a to do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a가 뭐뭐하도록 강제하다 억지로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강제하다 라는 뜻인데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5-3에 a 구조를 one day to do 하고 똑같이 force a to do 됐습니까 자 그럼 전기문 보겠습니다 전기문은 밑에 봐놨기 때문에 밑에 선택지를 봐놨고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선택지 옆에 x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엘란 출시 was born in Iowa in 1944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when에 대한 데다 과 where에 대한 데다 태어난 장소와 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아이오아주에서 아이오아주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겠죠 190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태어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정보하고 밑에 선택지 중에 해당되는 건 전혀 없어 보이고요 After graduating from 크레스코 하이스쿨 she studied nursing and worked as a nurse in San Francisco 그래서 뭐 뭐 고등학교 졸업 후네요 그랬습니까 크레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뭐 graduate는 고우처럼 자동사기 때문에 명사가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graduate from 이라고 이렇게 외워드라고 말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레스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녀는 뭐 간호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일했다 뭐로써 간호사로써 San Francisco에서 선택지 1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건가요 맞죠 San Francisco에서 뭐 여기에 as의 다양한 뜻 중에서 뭐 work as 해 놓고 뭐 직업 같은 거 나오면 뭐뭐로써 란 뜻이겠죠 당연히 간호사로써 일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그 정기문답지 않게 26번 문제답지 않게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일단 어 Suggest에 대해서 이 문 여기서부터 어 문장이 꽤나 길긴 하군요 길긴 한데 1 2 3 4 5 중에 얘는 3입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 전체의 형식은 몇 형식이나 3 형식이다 자 Suggest 뜻이 뭡니까 제안하다죠 제안하다니까 마치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안하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구요 됐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얘기한 적 있냐 Provide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Provide나 Supply 같은 애들은 Provide의 뜻이 제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가 될 것만 같은데 안 된다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 Suggest도 사명식 밖에 안 됩니다 우리말로 마치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안하다 했기 때문에 마치 Give처럼 Give AB Suggest AB 될 것 같아 안 돼 사명식 밖에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제안을 받은 사람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됐습니까 받은 장소인 보잉 에어 트랜스포터 앞에 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만약에 She told 로 고쳤다 치자 그러면 She told 보잉 에어 트랜스포터 Death 이렇게 해서 사용식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Tell은 누구누구에게 몸으로 말하다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Suggest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 Death은 일단 뭐하는 녀석일까요 뻔하죠 요렇게 뭐가 가능한 Death이다 관로가 가능한 Death이다 관로가 가능한 Death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적적 관계대명사이거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여기는 당연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목적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ould에 대해서 얘기하고 Should도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해버릴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 블로그 링크 걸어놓은 거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도 없어도 된다며 없다 치자 그러면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어떤 식의 것이 보이냐면 That nurses take care of passengers 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이거 마치 이게 암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죠 그럼 마치 이 부분에 시재가 뭐처럼 보인다? 요렇게 봤더니 무슨 시재처럼 보여요? 무슨 시재처럼 널 시즈 테이크 케어로브 현재 시재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죠 뭐 됐습니까 내 블로그네 제목은 시재일치 인데요 뭐 다른 시재일치는 다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한 시재일치는 이거만 남았습니다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들이야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골라보라고 얘기했는데요 He didn't know you are there He didn't know you were there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그래서 틀린 문장 찾아봤습니까? 하나씩 천천히 볼까요 이건 어때요? 틀렸죠 틀렸죠 됐습니까 언제 알았대 아 참 언제 몰랐대 과거에 몰랐죠 그렇죠 과거에 뭘 몰랐는데 니가 현재 거기 있다는 걸 과거에 몰랐다 말이 안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어때요 He didn't know you were there He didn't know that you were there 얘는 어때요 당연히 맞죠 과거에 몰랐고 과거에 공이 있었는데 몰랐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어때요 언제 생각했대 과거에 생각해 과거에 생각해 언제 비가 내릴 거라고 현재보다 더 미래 틀렸죠 그렇죠 맞게 고치고 싶으면 밑에 있네요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CJH야 왜 자 그런데 뭐가 있냐 이렇게 문법 책에 나와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insist 뭐하다 우기다 뭐 이랬듯이야 강력하게 주장하다 demand 요구하다 recommend 뭐하다 추천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어 뒤에 대절에서 should 동사 원형을 사용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우기인데 그녀는 우겼습니다 그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너 거기 가야되잖아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demand 했단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뭐 she demanded that I should go there she demanded that he sh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he suggested that she should be her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가 여기 있어야만 한다고 뭐했다 제안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should 는 뭐해 버릴 수가 있어서 생략해 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should라는 녀석이 일단 소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센 소리가 나는 애도 아니고 슈슈슈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금방 휙 날라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가 생략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문장 표현해 보면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insist 를 사용해서 표현하래 그러면 여기에 내가 누가다 로 문장을 시작할 거고 시제는 뭐인 것 같아 과거죠 그럼 문장 시작 어떻게 되겠어요 I 가 뭐했다 insisted that she should go there 해야 되는데 뭐가 보인다 I insisted that she go there 가 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학공식처럼 외우고 있으면 조심 수학공식처럼 외우면 틀리게 될 수가 있어 어쨌든 일단 내가 언제 주장했다 과거에 주장했다 그녀가 언제 거기 가야 된다고 과거에 거기 가야 된다고 주장한 거야 됐습니까 자 should 는 쉘의 과거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할 때도 쓰여요 should 실제로부터 약간 자유로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언제 생각한 거야 이거 언제 올 거라고 과거의 미래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he thought that it would rain will rain 하면 틀리게 된단 말이야 과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would 이제 니들 종류 여러 가지 만난대 이러면서 그래서 would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would를 보고는 will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일치를 위한 woul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ould가 또 그러면 다른 종류 뭐가 있었더라 과거엔 뭐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건 얘하고는 전혀 다른 애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배운 문법이니까 거기서 자 여기에 아까 했던 그 문법 자 이 두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라고 미리 얘기해 놨어요 됐습니까 그럼 왜 맞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일단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영어로 어차피 이비하는 거니까 Jane insisted that her son be a leader of the cla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Jane insisted that her son was a cleverest boy in the class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는 거 뭐만 설명했냐 하면 이것만 설명했어요 근데 그것만 설명했고 그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지켜야 돼 규칙이라면 그렇다면 이 문장은 틀린 게 돼 버리는데 이 문장도 맞대 왜 맞느냐 자 둘 다 맞는 이유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때문에 자 이 문장 해석해 보면 Jane이 언제 주장했습니까 과거에 강력하게 주장했죠 insisted 했어요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은 그녀의 아들이 반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아들이 반장해야지 당연히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슈드가 생략된 내용 자체가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은 해석해 보면 Jane이 언제 강력하게 주장했어 과거에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주장했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뭐를 강력하게 주장했냐 그녀의 아들이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애였다고 주장했다고 우리 아들이 제일 똑똑했지 맨날 1등 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똑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냥 과거에 그랬었다고 과거에 이런 팩트를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옆부분까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강력하게 얘기했다 까지는 맞는데 여기에 뒤에 오는 내용은 야 당연히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her son is도 아니고 her son was도 아니고 쌩뚱맞게 her son be a leader 라는 표현이 튀어나왔어 왜? her son should be a leader 에서 should가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예도 있어 뭐 이런 예도 있어 뭐 이런 예를 들어 함으로는 이 시스템이 I insisted that I saw UFO, I insisted that my brother be quiet when I do my homework I did not know what to do I did not know what to do Why? I wanted to do this I said what to do What to do I said that I saw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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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know what to do I said that So I said that We've got to solve the problem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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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거에 무엇을 했다라고 강하게 중앙하다 이런 거면 추수 뒤에 동서화원형이 오는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오늘 첫 만남 가져봤습니다 suggest that 뒤에 동서화원형이 동그랗게 올 수 있는 거 her son be a leader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면 처음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소하고 있어요 그녀가 뭐 했다? 제안했다 누구한테 제안했냐면 to Boeing Air Transport 뭐 여기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인데 고유명사지만 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보잉 항공 운송업체 뭐 이런 거겠죠 트랜스포트란 말이 있으니까 뭔가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을 옮기는 그런 것들을 트랜스포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장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that nurses take care of, shootator 간호사들이 뭐야 돌봐야만 한다 passengers를 during flights 그래서 뭐 하는 동안? 항 비행하는 동안 왜 그래야 되는데요? because most people were frightened be frightened of 어떤 것이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같은 표현이죠 날아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승객들을 돌봐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무원 자격에 뭐도 포함시켜야 된다? 간호사 자격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밑에 내용에 동그라미 X 할 것들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1930, 1930년도에 she became the first female flight attendant in the US and she walked on a Boeing 88 from Auckland, California to Chicago, Illinois 그래서 뭐 최초의 여성 항공 승무원이 됐네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게 항공편 이름입니다 이거 뭐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에서 이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X 할 것 있을 거고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 car accident injury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이 for certain to end 그녀에게 뭐 하도록 만들었다? 그녀가 뭐 하도록 만들었다? 끝내도록 만들었다? her career after only 18 months 그래서 일한 지 얼마만에 그만두게 됐다? 18개월만에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를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car accident가 났고 거기에 injury를 받게 되었다 동상 있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뭐 frustrated 해가지고 뭐 시금 막 뭐 frustrated 해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frustrated 어떤 frustrated 어떤 frustrated frustrated 이거라 했죠 됐습니까? 감정형용사 알아둬야죠 하지만 she did she wasn't frustrated 한 거죠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started nursing again 그래서 다시 한번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okay at Milwaukee county country 아니죠 county hospital after she graduated from 또 graduated 했네 University of Minnesota with a degree in nursing education 그래서 뭐 한 다음에 그래서 뭐 Minnesota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뭐를 가지고서 여기에 degree가 뜻이 많은데요 보통 이런 biography에 나오는 degree는 무슨 뜻이겠다 학위 됐습니까? degree가 그 외에도 뭐 뭐 몇 도 할 때 뭐 90 degree 하면 90 degrees 하면 90도 이런 뜻도 있죠 하기는 학위입니다 학위 뭐에 있어서의 학위? 간호교육학 간호교육학 degree 학위를 가지고서 미노소사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미러키 카운티 hospital에서 간호일을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랜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X 할만한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During World War 2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 She served as a captain in army nurse corps and she received an air medal 뭐 무공을 무공을 세우는 모양이죠 무공운장 같은 거 받았죠 그녀는 뭐 서브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뭐 army 이런 단어랑 같이 나오면 복무했다 군 복무했다 이런 식으로 서브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녀는 복무했습니다 뭐로써? 뭐 계급이겠죠 캡틴 그렇습니까? 그래서 육군 간호부대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육군 간호부대 그래서 캡틴이라는 어떤 계급으로서 복무했고 그리고 그녀는 뭐 뭐 그 뭐겠습니까? 훈장이겠죠 훈장을 받았다 received 그 다음에 앨런 처치필드 에어포트 in her hometown 앞만 길어봐도 it이죠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was named after her 그것이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 붙여졌는데 그것이 뭐냐 그녀의 고향에 있는 그녀의 고향인 그레스쿠에 있는 앨런 처치필드 공항이 그녀를 기르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CJ1치 처음 만나봤으니까 다음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단 단어를 좀 눈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insist demand suggest propose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했다 주장했다 제안했다 이런 표현이 경우에는 should가 들어가는데 should가 소리가 세지 않기 때문에 휙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치 she go 하면 절대로 안될 것 같은데 뭐 i suggested that she go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도 있고 어 이거 이상하다 틀렸다 다음 점 틀린 것은 할 때 해석도 해보시고요 꼼꼼히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이 should가 생략된 해석이 맞는가 아니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면은 그건 틀린 거야 should가 생겨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실용부 포스터라든지 뭐 그런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법성 판단 나오고요 29번은 어법성 그 다음에 30번은 내용상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일단 먼저 어법성 틀린 거 선생님이 쭉 뭐 해놓은 것은 what에 대한 얘기 밑줄을 미리 다 끊었죠 used to show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what 그 다음에 made contain solve which it what fortunately are the tale of contents found 그 다음에 5번의 is 뭐 이런 것들 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바로 얘기할 만한 거 있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로 얘기 뭐 fortunate mean 내용상 이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뭡 아니구나 어 the table of contents 지금 봐도 되겠네 the table of contents의 뜻은 컨텐츠의 탁자죠 그쵸 컨텐츠의 탁자가 뭔데 그쵸 여기에 테이블이 일단은 탁자도 아니고 식탁도 아닙니다 여기에 테이블의 뜻은 무슨 뜻이다 표란 뜻입니다 테이블이 표란 뜻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예정이고요 컨텐츠는 내용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내용물의 표란 뜻인데 그게 목차 차례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애들은 뭐 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what은 뭐 관계사죠 해석이 뭐길래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내용도 이제 이게 뭔 소리야 너는 네가 먹는 것이라니 그쵸 네가 너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해석해 봤는데 뭐 해석은 돼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내가 잘 알아 이거 관계 대명사야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 You are the thing which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모를까봐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보고 볼까요 That phrase is often us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 you eat and your physical health 이제 이거 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친 이유는 used to show 그래서 이제 우리가 used 하면은 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쵸 그 중에서 뭐 보통 뭐 때에 따라 순서는 달라지긴 했지만 해석은 뭐다 그쵸 저러한 말이 자주 뭐 된다 사용된다 저런 말이 자주 사용된다 그 다음에 왜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저런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자주 사용된 이유가 보여주려고 뭘 보여주려고 사용된답니까 관계를 보여주고 싶대요 뭐와 뭐 사이에 니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너의 육체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너무 자연스럽겠죠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습니까 니가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와 뭐 사이의 관계 니가 먹는 음식과 너의 육체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말이 사용된다 했으니까 그쵸 뭐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뭐 맨날 초콜릿 먹고 밥은 안 먹고 이러면 베리 헬티 해지수가 없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헬티 푸드를 먹어야지 You can be healthy physically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너는 니가 먹는 것이다 됐습니까 좀 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면 And your health condition is related to what you eat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거죠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Your physical health is related to what you eat 됐습니까 이거를 you are what you eat 라고 표현한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법법성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이 선생님이 이거 세가지 설명하면서 이걸로써 이게 맞다라는 얘기를 Wind is used to make energy 라는 예분을 주로 했었어요 바람이 뭐 된다 사용된다 뭐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구요 그래서 ~~하는데 익숙해져있다 라는 Be used to doing 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이 표현이 ~~하는데 익숙해져있습니다 였으면 show가 아니고 뭐가 되야되겠다 showing이 맞는 문법적인 show의 형태로 근데 이거는 ~~하는데 익숙해져있다는 얘기는 하는게 절대로 아니야 그런 말이 자주 사용된다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를 쓸 수 있는 투 부정서의 부사적 용법이죠 의조를 나타낸 그렇습니까 저러한 표현이 that phrase가 사용되는 y에 대한 대답을 in order to show 형태로 붙여놨다 그 외에도 used to 뒤에 동사원형 쓰는 경우는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조동사 used to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도 아니구요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다 라는 전치사 to도 아니구요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구나 라고 표현하면 되겠구요 표시해두면 되겠죠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이 맨날 그 세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아우 드디어 이렇게 만나는구나 반갑다 야 친하게 지내자 하십니까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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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ally know really 가 들어가있네요 but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깜빡깜빡 읽으면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야 될 거 but really Do you really know what you a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canned foods canned foods and package the goods ok 그래서 맛에 대한 얘기는 뭐 의문사죠 됐습니까 이번엔 관계사가 아니죠 자 선생님이 이제 what에 대해서 여러분은 중학교 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 관계대명사 what을 가르쳐 주면서 아 대소독이면 이거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안 내는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알죠 그거는 그때 그때 사실은 앞뒤 문장의 내용을 모르면 앞의 문장이 어떤 내용이 있거나 뒤에 문장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what이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커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제는 what에 대해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긴 글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물어볼 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의문사인데 왜 그러냐 자 해석해보면 이렇죠 그러나 넌 진짜로 알고 있냐 여기 있어 너 진짜 알아 니가 뭐 넌 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아는 거 맞아 니가 뭘 먹고 있는지 아냐 말이야 니가 뭘 먹고 있는지 그쵸 니 뱃속에 들어간 게 도대체 뭔지 알고 있는 거 언제 니가 뭐 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프로세스 프로세스로부터 왔고 프로세스 뭐 하다 처리하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요 푸드가 프로세스를 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프로세스 할 거고요 푸드는 프로세스 당해야 되니까 ing형 말고 pp형으로 그래서 프로세스의 형태는 pp형 밖에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캔이 동사로서는 뭐 하다란 뜻이 있을 거 같아요 깡통에 넣다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또 pp형으로 푸드가 캔드가 푸드를 꾸며주는데 푸드가 캔드에 넣었겠습니까 넣어줬겠습니까 넣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pp형 여기도 pp형 패키지 동사로서 뭐하다 포장하다죠 포장됐으니까 여기도 pp죠 그래서 여기 뭐 프로세스드 캔드 패키지드 전부 다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여기에 꾸미를 받는 푸드나 굿즈가 전부 다 프로세스를 당하고 캔을 당하고 패키지를 당하니까 패키지형으로 꾸미를 받고 있습니다 니가 뭐 가공식품을 사거나 통조림 음식을 사거나 그리고 포장된 굿즈의 뜻은 뭐다 프로덕츠의 뜻이죠 상품이죠 여기서 뭐 음식이겠죠 포장된 음식을 구입할 때 니가 진짜 뭘 먹고 있는지 너 진짜 알아 됐습니까 what are you eating 이라고 물어본 거를 지금 간접 의문문의 오순으로 바꿔놓은 거죠 뭘 먹는지 너 진짜 아냐 자 내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 변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문법 문제가 아니고 변형 문제라면 그니까 지금 but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됩니다 그니까 but 앞에 있는 건 사람들이 저 앞에 보면 often used라는 거 보입니까 저 앞에 그 앞쪽에 위에 that phrase is often used 보이죠 저러한 말이 자주 사용된다 라는 얘기니까 저러한 말이 자주 사용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 누구나 들어 봤고 뭐 식상한 내용이란 말이야 참신한 말이란 말이야 you are what you are eating you are what you eat이 참신한 새로운 말이란 말이야 약간 많이 들어봐서 이제 좀 지루한 느낌이 드는 말이란 말이야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참신하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죠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but을 기준으로 해서 야 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네가 뭘 먹는지가 네 건강함이랑 중요하다는 건 들어봤잖아 관계가 깊다라는 거 relationship이 크다라는 거 들어봤잖아 근데 네가 뭐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 살 때 아니면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뭐 뭐 뭐 떡볶이 같은 거 그런 거 사 먹을 때 진짜 뭐 먹는지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했으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겠습니까 야 니들 진짜 이런 거 알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진짜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뭘 먹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뭘 먹는지 알 수 있을까 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고등부 읽기에서는 이런 식 글의 흐름이 뭔 얘기하고 나서 뭔 얘기할 거다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뭐 뭐 뭐 또 나오네요 또 나오네요 끝은 여기죠. 그 다음에 컨테인 밑줄 친 물론 컨테인의 뜻은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글이었으면 컨테인 대신에 뭘 썼을까요? have를 썼겠죠. 됐습니까? have의 뜻을 갖고 있는 컨테인이고요. 형태적으로도 중요하죠. 형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얘가 주어죠. 앞만 길어봤자 대 컨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에 주목한 이유는 소에 주목한 이유는 일단 뜻은 뭐예요? 크게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소의 뜻은 매우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얘 manufactured products는 지금 뭘 잡아왔냐 뭐 processed foods, canned foods, packaged goods를 지금은 manufactured products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메뉴 오브 복수 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대의 취급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컨테인은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팩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에서 선택한 거 맞죠.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제조 음식들의 많은 숫자는 제조 음식들의 많은 숫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조 음식에 오늘날 만들어지고 오늘 제조되고 있는 제조 음식은 제조 음식 하면 햄, 소세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는 뭐하고 있는데 갖고 있대요. 뭘 갖고 있대요. 매우 많은 화학 약품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어떤 요소를 됐습니까?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매우 많은 화학품과 화학 물질과 그리고 인공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읽고 있는 무슨 구문입니까 지금 이거? 쏘댓 구문이죠. 됐습니까? 쏘위치 구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세 주목한 이유는 1, 2, 3, 4 중에 뭐냐 하면 되겠죠? 가져와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됐 더 칸이 써놓고 만약 틀렸냐고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it is sometimes difficult 가끔씩 어렵다. 진짜 주어 이제 나오네요. 너무 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져와 진주어 뭐가 때때로 어렵다 to know exactly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들다. 왓은 둘 중 뭐 의문사죠. 됐습니까? 왓인사이드 더 매니팩추드 프로덕츠를 뎀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잇이 오면 안 되겠죠. 인사이드 잇이 아니고 반드시 인사이드 뎀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제조 음식들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찌 뭐하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끔씩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이거 뭐 뭐 이런 내용 여기까지 쭉 읽었어. 딱 보고 표정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화난 것 같네 이건. 뭐 어쨌든 긍정적인 게 들어있는 거야. 네거티브한 컨텐츠야. 퍼지티브한 컨텐츠야. 이런 것들. 네거티브 컨텐츠야. 퍼지티브 컨텐츠야. 케미컬즈 앤 아티피셜 잉그리디언츠. 네거티브 잉그리디언츠죠. 안 좋은 성분이죠. 네거티브 잉그리디언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뭐 이상한 이름 뭐 아세틸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있잖아. 내가 그게 뭔지 몰라. 화학 뭐 이상한 화학물질의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고. 됐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결국은 이제 뭔가 뭐가 들어있는지 가끔씩 알기가 정확히 알기 힘든다 했으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이제 퍼지티브 잉그리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가끔씩 알기 어렵다 라는 말 다음에 퍼지티브 잉그리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이어져야 되겠죠. 글의 순서사항 됐습니까? 그러면 How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How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운 좋게도 Now there are food labels 그래서 뭐가 해결책이다 food labels가 해결책이다 운 좋게도 이제는 음식 음식에는 라벨지가 있다 됐습니까? 자 해놓고 이제 food labels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role 를 플레이 하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해결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food labels are a good way 공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죠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you eat 됐습니까? 그래서 food label은 음식 라벨은 좋은 방법이다 뭐하기 위한 알아내기 위한 뭐를 알아내기 위한 그 음식에 대한 정보 음식은 음식이 어떤 네가 먹는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투부장사의 형용사정법법이니까 아무 이상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됐고 여기서 끝났고 얘가 죽어오니까 are 오는 거 당연하죠 문법적으로 food 쳐다보고 아 이거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labels on food are 음식에 붙어 있는 라벨이랑 are like 못 갔다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s 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목차하고 같은 것이다 됐습니까? 책에 보면 1번 1챕터 2번 2챕터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table of contents에서 알 수가 있죠 음식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컨텐츠를 알고 싶으면 food label을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food label을 봐도 우리가 좀 이게 뭔지 모르고 미리 거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뭐 사전 백과사전 같은 뭐 해갖고 뭐 어떤 인공 뭐 인공 착색료 인공 감미료 써있고 거기에 관로하고 뭐 화학물질 이름이 뭐 검색해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노력하면 알아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까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To inform you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purchase 뭐하다 공연하다 공연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뭐 food labels의 주된 목적은 한번 잃어봤자 is이니까 is 아무 이상 없죠 labels 쳐다보고 are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후취수식 명사 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지금 여기에 is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후취수식어가 있는 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동사를 단수치급 할건지 복수치급 할건지 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말은 아무리 긴 어떤 시라도 뒤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흔히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그런 짓을 해놓고는 뭐 뭐까지 신경쓰라 그러냐 단수 동사 복수 동사 구분해서 쓰라고 하니까 이것이 한국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후취 한국어에는 절대로 후취수식 자체도 없는데 그런걸 따지라고 하니까 이런건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경 안쓰면 평상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더 main purpose가 주어기 때문에 is 아무 이상 없고요 뭐하는 알려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사형식 동사 가능한다는게 보이죠 지금 inform ab 하면 a에게 b를 알려주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음식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food labels의 main purpose다 주된 목적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땠어요 이 문제는 틀렸습니까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문법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거 아이씨 b를 왜 빠져나가질 않냐 자 1번 show 동사의 형태 맞죠 동사의 형태 뭐가 오르냐 에서 세부가적으로 들어가면 be used to doing 일때도 있고 be used to used to do 일때도 있는데 그 셋 중에 구분해봐라 하는 해석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은 이거는 이제 이번엔 관계대명사 오울 자리냐 관계부사 오울 자리냐 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결정적으로 so that 부문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줄 아냐 긴 문장 속에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하신다면 문장을 좀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they contain so many things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contain so many things 그것들이 너무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위치가 웬 말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2번은 그거였구요 그 다음에 3번 동사 형태 아닌가요 3번 동사 형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4번은 like에 밑줄 꺼져있나요 오케이 이건 뭐 중학교 수준의 밑줄이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또 동사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좀 뭐 단어 같은 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relationship 관계란 뜻이구요 뭐 비슷한 말로 유의어 얘기하라 그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relationship에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은 뭐가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할까요 커넥션이 가능하겠죠 그쵸 아이고 엠이 날라가 버렸네 한꺼번에 볼까 흠 membership 하나 하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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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즈 어떤 말의 덩어리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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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relationship connection 누구누구에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비 릴레이티드 투 라 있어 비 릴레이티드 투 맞습니까 디 엑시던트 이즈 릴레이티드 투 더 배드 사인 잘못된 표지판이 와 관련성이 있다 표지판 잘못돼서 사고 났어요 음 그래서 뭐 커넥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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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다라고? 너 좀 그렇다 야 구매하다 구입하다 purchase 그 다음에 제조하다 manufacture 그 다음에 명사로 쓰입니다 manufacture 그 다음에 처리하다 프로세스 음 음 음 음 음 정확하게 exactl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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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번 이번에 방금 29번은 문법 이번에는 내용상 이 단어가 어색해요는 주로 반댓말 들어가는게 다 그런건 아니지만 주로 반댓말 들어가는게 자연스럽다 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구요 밑줄 끈것들 쭉 보겠습니다 we are often ignore our small changes we are often ignore our small changes we are often ignore our small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내용상이고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자 이건 다음 무슨 말을 할지랑 관계가 있을때 너무 궁금해요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뭐한다 그쵸 모를 작은 변화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러지 말라는 얘기 됐습니까 don't ignore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don't ignore small changes small changes are very critical because important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그니까 matter는 이거 다 해석해보면 이건 맞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왜 자주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지 since small changes don't seem to matter 여기 matter의 뜻은 오케이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be important 대신 쓰이는 matter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나한테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그쵸 that doesn't matter 이런 표현을 합니다 that doesn't matter that is not important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matter가 중요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내용상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은 변화들이 아닌 듯 보인다 뭐하지 않은 듯 보인다 뭐하지 않은 듯 보인다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 하고 있죠 don't seem to be important 그렇습니까 많이 그 순간에는 자 그 순간에는 이런 말도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당장에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당장은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변화를 자주 무시해요 그러니까 번 나올 때도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오케이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 are still not a millionaire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오케이 여기까지 뭐를 들고 있다 for example 여기다가 넣을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만약 네가 a little 하고 요렇게 요렇게 잘 맞아 들어가죠 a little 하고 not a millionaire 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for an hour 하고 뭐가 우린다 heaven learned the language 하고 잘 맞아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전부 다 어떤 small change 를 invaluable 하게 생각하는 예인 거야 아니면 useless 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야 small change 에 대해서 useless 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만약 네가 약간의 돈을 지금 저금했다면 넌 아직 돈 모르는 아니야 백만 잔잔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you save a little money 가 small change 를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 not a millionaire 라는 얘기는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당장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에 네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한 시간 동안 공부했다면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됐습니까 네가 아직도 스페인어를 뭐 한 건 아니다 배운 건 아니야 한 시간 공부했다고 아 나 스페인어 완전 배웠어 열심히 배웠어 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랑 맞아 들어간다 small change랑 내용상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예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버시 보이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진짜 하고 싶은 말 이제 시작한다 버실 수도 있고요 그냥 들어가면 버실 수도 있습니다 we make a few changes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아이고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몇 가지 변화를 한단 말이죠 몇 가지 변화 we make a few changes 그러나 but 변화에 의한 무엇은 The results from the changes never seem to come quickly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온 결과들은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그러한 결과들이 절대 어떻게 다가오지 않는다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다 게임은 금방금방 그치 그쵸 그쵸 게임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막 아이템 막 먹고 막 경험치 막 쌓이는데 그치 게임은 그런데 아니네 이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리하여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결과가 바로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보상이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보상이 빨리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보상이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요 결과 나옵니다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그래서 our previous routines 잘한 행동이야 잘못한 행동이야 잘못한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하게 된다 다시 미끄러져 들어간다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의 이전 매일 하던 그러한 뭐 루틴하면 뭐 어떤 뭐 아침에 내가 뭐 아침에 꼭 몇 시에 일어나가고 꼭 몇 시에 밥 먹고 꼭 몇 시에 뭐하고 이런거 늘 하던 대로 이전에 늘 하던 대로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previous routines로 되돌아가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however 넣을만한 거 아닌가 계속 봐야 되겠어요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의 주목했습니다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방금 읽은 문장은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네 부정적인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slow speed of transformation 뭐 이 뭐가 변화에 느린 속도가 또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한얘기 이 세대의 한얘기 감옥적어 줘 가목적어 그래서 진묵적어 그럼 어디 있어요 to break up bad habit 됐습니까 미안 내가 사과할게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거죠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변화의 느린 속도가 또한 쉽게 만들어준다 뭐를 쉽게 만들어줍니까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뭔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게 나쁜 습관을 깨기에 쉽게 만들어준대요 지금 얘기했는게 뭡니까 뭐하기 때문에 슬로우 뭐야 그 결과가 절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랬잖아 그쵸 그렇다면 슬로우 페이스 오브 트랜스페이션 올소에 주목한 이유는 여기에 올소가 왔으니까 앞에 내용에 추가하는거죠 그쵸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에 의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야 안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안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올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올소가 들어있는 이 문장 바로 앞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몇 가지 변화를 하지만 그 결과가 절대로 빨리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게다가요 또한 그 변화의 느린 속도가 나쁜 습관 깨는 걸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지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될 짜리다 hard나 difficult가 와야 될 짜리다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자주 하지 않는다 뭔가 피드백이 뭔가 보상이 빨리빨리 안 와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 small changes를 잘 해보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긴 당연히 hard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몇 형식 문장이다 5 형식 문장이죠 근데 5 형식 문장에 5 형식 문장에 5 다시 1 2 3 중에서 뭡니까 5 3에 2죠 아니 참 5 2죠 참 5 다시 2 뭐하고 있다 make a 어떤 됐습니까 so 우리 5 형식이면 맨날 했던 거 있죠 so 그래서 it is hard to break a bad habit 갑자기 무슨 문장으로 바꿨다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 들어 있는 5 형식 문장인 거예요 됐습니까 ok 그래서 이지가 빨리 만약에 가 목적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지가 너무 늦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야 되냐 이거 이수로 처리하면 it also makes to break a bad habit ha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빨리 파악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비슷한 가 목적어 갖다 놓고 어떤 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to break a bad hab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다 for example 여기에 중간에 however 넣을 때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for example 뒤에 붙을만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있다 내용 파악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for example 들어갈 만한 녀석이다 if you eat an unentited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자 여기에 밑줄 끈 이유는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을 수 있는데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모를 수도 있을만한 단어는 스케일 정도가 있는데요 스케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 뜻은 저울입니다 됐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뜻은 규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가르쳐줬으니까 그럼 the scale doesn't move much 해석하면 저울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다 되겠죠 그러면 앞에 앞에 있는 조건저라고 붙이면 만약 네가 오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저울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는 저울이 많이 움직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일까요 살이 찌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인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대표적인 거 뭐 있겠어요 뭐 뭐 요즘은 문방구가 없어갖고 문방구에 불량품이 불량식품이 별로 없구나 옛날에는 뭐 불량식품 되게 많았는데 뭐 아폴로 같은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달죠 많이 달려면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있어야 될 거고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찌겠죠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오늘 불량식품 먹는다고 해서 저울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이거는 스몰 체인지는 맞는데 긍정적 스몰 체인지야 부정적 스몰 체인지야 부정적 스몰 체인지 를 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 앞에 것들은 뭐였냐 하면은 그 앞에 얘를 들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뭐 얘를 들고 있진 않구나 아 여기 얘를 들고 비슷한 거 그 다음에 계속했어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올만 하냐면 there of who 를 넣을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예를 들거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실생활에서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뭐하고 있다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결론냈는 부분이죠 A single decision is easy to ignore 그래서 단 한 가지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이 good decision일 수도 있고 bad decision일 수도 있겠죠 그쵸 A single good or bad decision is easy to ignore 그래서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뭐하기는 쉽다 무시하기는 쉽다 But 나오고 있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주제가 여기서부터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But When we repeat smoke errors 좋은 짓 하는 거야 나쁜 짓 하는 거야 그쵸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어떤 작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때 뭐 everyday의 뜻입니다 day after day 연이어서 하게 되면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뭐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뭐함으로써 poor를 가난한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poor decisions를 가난한 결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여기에 poor는 bad의 같은 뜻으로 쓰였죠 뭐하면서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결정들이 뒤따라 오면서 계속 작은 실수를 하게 될 때 our small changes add up to bad results 당연히 bad results 겠죠 add up to 뭐하다 쌓여가다 축척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small bad choices 여기 bad는 얼마나 줘 our small bad choices add up to bad results 작은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뭐가 되어 축척된다 bad result가 되어 축척되게 된다 쌓이게 된다 add up to many missteps missteps eventually lead to a problem ok 그래서 lead to a problem 네 빛을 끄는 이유는 전치사의 to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lead to doing 뭐 만약에 어떤 행동 그러니까 lead to가 하고 싶은 표현의 내용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로 끌고 간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싶은데 lead to를 쓰는데 뭐 뭐할까 음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lead to being ignored 이런 형태로 와야 돼 lead to be ignored 하면 안 됩니다 to가 더 치사의 to기 때문에 아까 전에 use the to 뭐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할 때 use the to가 더 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선 놓고 싶으면 ing 넣어야 된다 했죠 이것도 똑같이 lead to do 하면 틀립니다 lead to doing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errors 대신에 errors하고 같은 말이 missteps가 모이고 있습니다 eventually의 뜻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there for 넣을 만 하나 있죠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여러분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됐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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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옥적어에 대해서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 found it easy 맨날 찾았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 맞습니까 내가 그게 쉽다는 걸 깨달았어 누가 누가 막 뒤에 뜨냐 나 그게 쉽다는 걸 깨달았어 이러면 뒷초사 가면서 뭐라고 물어볼래 뭐가 쉬운데 이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까봐 뒤에 붙여 놨습니다 to solve the proble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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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t was easy to solve the problem 맞습니까 1 2 3 4 5 중에 뭐 5 5 다시 2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 다른 뭐 문법적 문제로 쓴 이 자리에 easily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느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또 다른 버전은 it was easily 가 아니죠 it was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easily 와서는 안 된다는 문법적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음 뭐 가목적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뭐 이해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번호가 몇 개째 붙었다 그랬느냐 네 개째 붙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it에 대한 얘기 그래서 death로 이 자리에 i found that eas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될 것만 같은데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31번 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됐다 빈칸채우기 그래서 써놓고 처음에는 단어 놓으랍니다 근데 점점 긴거 넣으라 그러죠 됐습니까 점점 길어지네 이정도 길이에서 이제 더 이상은 빈칸채우기는 안 나오네요 일단 한 단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단어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있었나 뭐 프리비어스는 반댓말 얘기한 적 있죠 프리비어스 반댓말은 반댓말은 프리비어스 반댓말은 next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루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마 habits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이겠죠 습관 habits 루틴스 여기 habit이란 단어 나오네요 관련 루틴하고 habit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에러하고 같은 말 미스스텝스라든지 미스 미스테익스라든지 그런 것들 뭐 배드 리조트 eventually finally consequently 입니다 됐습니까 consequently lead to a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라는 얘기할 때 eventually consequently in the end at the end 자 이런 말 뭔진 모르겠지만 주제문이랑 공유도 주제문 일 가능성이 무조건 인건 아니면 뒤에 갑자기 but however 나오고 뒤집힐 수도 있지만 뭐라고 명심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remember that is always of the essence essence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거 is very important 입니다 됐습니까 remember that is very important 됐습니까 에센스 명사죠 형용사용은 essential important 하고 같은 말 할 때 봤죠 됐습니까 essential 오케이 그래서 뭐가 핵심이라는 걸 명시 말합니다 뭐가 핵심이라고 넣냐 여기 써놔야 되겠죠 curiosity 호기심이구요 그 다음에 independence 독립심 독립성이죠 방목절 영어로 하면 뭐해요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일이죠 그 다음에 patience 분명히 명사자리니까 patience 의 뜻은 인내죠 인내 형용사용은 뭐였더라 patient 그렇죠 참여성 있는 patient인데 근데 patient 가 명서로 쓰이면 뜻이 환자였죠 됐습니까 patient 는 참여성 있는 이란 뜻도 있고 환자란 뜻도 있어서 patient patient 하면 참여성 있는 환자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있었구요 creativity 창의성 honesty 정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핵심이다 독립성이 핵심이다 참여성의 핵심이다 참여성의 핵심이다 창의성의 핵심이다 정직이 핵심이다 정직이 핵심이다 이거는 뭐 길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e the door open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오케이 그래서 apology 밑줄 끈 이유는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구요 단어 뜻은 사과죠 애플 이러지 마실 재미없네 그 다음에 leave the door open 밑줄 끈 이유는 뭘까요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해석이 안 될 리도 없죠 근데 그 해석을 좀 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글에 비추어서 이게 진의 팝이죠 진의 팝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뭐 해석은 문을 열어 놓는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 reconcile의 뜻은 화해하다 됐습니까 뭐 사과라는 말이 나오고 화해하다 이런 것이 보이니까 뭐 대충 어떤 내용인지 됐습니까 자 뭐를 명심하라 그랬구요 뭐가 중요한 항상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라 그랬는데 만약 어떤 사과가 뭐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과가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화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thank the individual 이제 인디비주얼이 어떤 뜻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냐 하면 더 펄슨 대신에 인디비주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해라 됐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를 포 플러스 명사 형태로 할 수 있죠 뭐 때문에 니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 둔 거 뭐 hear hear out 또 이어둔 건데 뭐뭐를 끝까지 듣다 이 뜻입니다 out이 붙어 있으면 completely의 의미로써 out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때문에 그리고 자 얘 때문에 얘 생긴 것 때문에 얘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명령문 두 개를 end로 붙여놨어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둬라 뭐를 위하여네요 이제 for 붙었으니까 왜 문 열어둬야 되는데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뭐를 위해서 그가 화해를 원하게 될 때와 또는 그러한 여기서 if의 해석은 경우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내리는 경우라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하고 같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possibility의 의미로써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가 화해하기를 원하는 때와 그리고 경우를 위해서 문을 열어둬라 그러니까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사과를 그 사람이 받아줄 받아줄 주 그래 이제 우리 이제 화해하자 니 사과가 받아줄게 를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wait and wait for him to accept your apologize wait for a to do 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기다리다라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이걸 쉽게 and wait for him to accept your apologize 였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겠지 뭐를 기다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wait for 를 썼으면은 문제가 아 이거 답이 이거네 이러고 애들이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대신에 뭘 써놨다 문 열어놓으라고 지금 문 열어놓으라고 기다리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patience 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항상 중요하다 만약에 사과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끝까지 들어준 거 아 제 사과를 끝까지 들어줘서 일단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렇죠 뭐 할 때를 위해서 뭐 할 때와 경우를 위해서 누가 화해하기를 원할 때 를 위해서 문 열어둬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e caut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that mean she has he or she has fully forgiven you 해소 그래서 be cautious 비쭉한 이유는 내용이겠죠 뭐 그렇죠 해석하면 뭐다 조심해라 be careful 그 다음에 됐에 비쭉친 이유는 문법적 이유죠 그 다음에 does not mean 내용적이고요 fully forgiven 내용적이죠 자 그럼 됐에 대한 문법적 얘기는 8가지 됐 중에서 뭐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생략이 될까요 또는 뭐 1번질문 생략이 될까 2번질문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뭐 이런거 어때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뭐에 대해 동격에 대해 동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뭐로 착각하기 쉽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해석해보면 딱 뭐 뭐처럼 보여 애가 관계사처럼 보여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나 이런거 넣어놓고 만약 틀려니 하는 경우 많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한다 했더라 더 팩트 넣을 자리 여기 여기 더 팩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야 나 좀 받아줘 더 팩트 좀 넣어줘 했어 넣을 데가 없다니까 완벽한 문장이라고요 오케이 생략도 안되고 그 다음에 덫 이외의 위치도 안되는거에요 자 그러면 조심하라 했어 그러한 사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에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그 사실이 뭔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누군가가 뭐했다고 해서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뭐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왜 더스난 미는 앞에 있는 뭔가를 안 만기로 봤자 잇 했단 얘긴데 뭐를 잇 했단 말이지 그리고 다시 뒤에 주어동사가 막 등장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또 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거 같죠 그쵸 이게 좀 더 쉽죠 여기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시 생략 됐죠 명사절에 이끄는 접속도 대시 됐습니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에 왜 비코즈 오브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비코즈 되는 걸까 여기 비코즈 오브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다가 땅콩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 땅콩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쵸 그니까 비코즈 오브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실에 조심해라 됐습니까 사실에 조심해라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냐 뭐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뭐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 단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동격의 대시 여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비코즈 오우셔스 오브 더 팩트 도즈 낫 미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실이 뭐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라는 사실이 의미하지 않는다 뭐를 여러분들한테 화낸 사람이 어찌 뭐 하지는 않았다 완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 뭐야 참 용서하지는 않았다 라는 사실은 뭐 하세요 주의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래 니 사과 받아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환할 수도 있지만 환할 수도 있지만 환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똥씹은 표정으로 마지 못해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 실수를 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사과했어 그렇죠 그럼 니들은 마지 못해 사과를 받아주겠지 그치 그치 왜냐하면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니까 내가 억압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쵸 마음에 뭐가 남아있을 수 있다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can take time maybe a long time before the injured party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해서 2세대에서 일단 됐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제일 낫겠죠 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뭘 잡아왔습니까 Fully forgiving you Fully forgiving you 대신 왔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간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뭐하기 전에 그 상처받은 누가 사람들이 됐습니까 어떤 집단 그룹의 뜻이야 이거 됐습니까 파티 대신 이 내용상 파티 대신 쓸 수 있는 건 company입니다 c o m p a n y 선생님 company 회사 아닙니까 company가 무슨 뜻도 있다 동력 집단 이란 뜻도 있어 파티에 밑줄 끈 이유는 파티가 더 이상 그 파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리 집단이란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기 전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let go니까 let it go 알죠 let it go 한글 제목이 뭐예요 다 잊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있고 Fully trust you 뭐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했으니까 이쯤 읽었으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면 답 고르고 가면 돼 시간 걸리면 참을 참아라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가도 되는 이유는 남아있는 문장이 이제 여기에서 however 넣을 만할까 그래도 넣기도 하더라 애들 괴롭히려고 웬만하면 이 정도 길이에 however 넣어가지고 뒤집는 건 좋지 않은 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에 어떤 잘 쓰여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는 글만 만나는 게 아니야 개떡같이 쓴 글들만 만나게 돼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there is little you can do to speed this process up 오케이 그래서 little 에 비출근 이유는 그렇죠 해석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this process 에 비출근 이유는 해석은 뭔데 이러한 과정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뭔데 그렇죠 what process인데 되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little you can do 까지 해석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됐습니까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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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on little thing 이렇게 생각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내 안에 not 있다 해서 됐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뭐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과정은 뭐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뭐 fully forgiving you 하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야 내 사과 안 받을 거야 멱살 잡고 막 이러면 빨리 사과는 받겠죠 됐습니까 어 알았어 이러면 집에 와갖고 그쵸 그쵸 뭐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뭐 이런 그림 그리겠죠 그쵸 이런 그림 그려놓고 막 이렇게 막 뭐 다트 같은 거 던진다든지 막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죽어라 막 이러고 됐습니까 If the person is truly truly 라는 단어 이런 것 truly fully 이런 것들도 막 어떤 힌트를 주는 단어들이야 완전하게 진정으로 뭐 이런 말들이잖아 됐습니까 In front to you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오케이 그래서 It is worthwhile It is worthwhile to 는 표현이죠 표현 It is worthwhile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너무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가주어고요 To do가 진주어입니다 It is worthwhile to do It is worth doing 도 만나본 적이 있죠 It is worth doing 맞습니까 It is worthwhile to do 그러면 needed에 한 이유는 요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의 형태 관련된 방법 그래서 만약 그 인디비주얼이 인디비주얼이 인디비주얼 대신에 이번엔 person 썼죠 If the individual is truly important to you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크리티컬한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람이라면 뭐하는게 그 또는 그녀에게 시간과 여유 공간인데 여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해볼만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It is worthwhile to do It is important to do 하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It is necessary to do It is worthwhile to do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공간인데 뭐하기 위하여 뭐 되는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은 가치가 있다 중요한 사람이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어떤 감정을 삭히고 그쵸 어폴로지를 accept 할 타임과 스페이스를 줘라 멱살 잡고 막 이루겠지 말고 그렇습니까 Do not expect the person to go right back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immediately의 뜻은 즉시 즉각 without hesitation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right away 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right away 그래서 기대하지 말래요 뭐 전체적인 구조는 expect a to do니까 5-3에 a 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 평범하게 행동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행동하기 기대하지 마세요 즉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patient 좀 참아라 이거 좀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제는 어땠나요 쉬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ways of essence it is very important 이제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맨날 it is very important 이런 것만 보다가 of essence 이런 표현들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 of plus 무슨 품사야 of plus 명사죠 of plus 명사는 내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a man of ability 가 뭐라 했더라 a man of ability 내가 of a man of ability 는 뭐랑 붙였냐 하면은 그 사람 그 연예인 별명이기도 하니까 김종국 is a man of ability 라고 얘기했었어 그쵸 그래서 a man of ability 의 뜻이 뭐다 능력자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of plus 명사가 형용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니까 is always essential 해도 상관없잖아 remember that patience is always essential of the essence 라고 o plus 명사를 o plus 명사는 형용사 같은 짓 한다 그 다음에 reconcile 은 이제 앞으로는 밑에 뜻 안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e careful 이제 cautious cautiously 이런 것들도 만나면 caution 명사형은 뭐였다 caution 이었어 ca 에이 아 미안합니다 이거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내 cautious로 보였어 conscious네요 cons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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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의 뜻은 기절 안 한 상태인 이란 뜻이죠 기절 안 한 상태인 의식이 단어 찾아보면 의식이 있는 이란 뜻으로 나옵니다 의식이 있는 반대말은 unconscious 입니다 UN 붙여가지고 의식을 이란 뜻으로 unconscious 인데요 근데 이제 be conscious of 하면 어 이게 해석 그대로 하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라 명심해라 라는 얘기할 뜻인 거예요 be conscious of the fact 그 사실을 명심해라 그 사실을 명심해라 명심하다 뭐 언제 또 비슷한 거 딴 거 본 거 같은데 keep in mind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죠 로 보였네 미안합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됐습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잘못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이 death은 동격의 대신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나 동격의 대신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 있냐 더 팩트 뒷부분에 이게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원래 구성은 어떻게 되냐 that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가 사실은 forgiven you 뒤로 가는 게 문장을 파악하기에 좀 더 좋은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be conscious 그렇게 문장을 파악해 보면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does not me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이 의미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다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화난 사람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어 용서했다라는 것을 저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that이 그렇다면 가리키는 건 뭐냐 가리키는 건 요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를 가리키고 있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했 아니 뭐야 참 포기 잡고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지시대명사였고 지시대명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does not mean 임공정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쭉쭉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be it is worthwhile to do it is worth doing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32번부터 이어서 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승빈이 잘 돼가 뭐겠냐 모든 것 아 다 뭐에요 아 다 뭐예요